오늘은 저의 타이틀곡 하울을 녹음하러 왔어요 그에 맞는 이미지를 가져왔는데요 이런 느낌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밤바다 포기케 해서 가져왔습니다 화이팅! 잘 됐으면 좋겠어요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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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대로 세상에만 해도 한 병 더 벽을 쌓아오려 한 병 더 벽을 쌓아오려 괜찮아 이곳에서 나는 안전해 그래도 빚지 못할 외쳐 워 워 워 워 워 워 죽은 해 old 형님 읽도 너무 좋은데요 그러게요 저 이게 맞나 싶어서 연습하게 된거 같은데 뭔가 더 오버해도 될까요? przez 근데 지금 이게 되게 좋고요 네 혼자 얘기하듯이 하는거요 맞아요 맞아요 약간 풀렸다고 생각합니다 이대로 세상이 망해도 이대로 세상이 망해도 네! 그대로 피치 못할 외출 거기서부터는 그냥 좀 편하게 해주셔도 돼요 그래도 피치 못할 외출 그럴 땐 웃음이란 망돌 쓰곤 해 들키고 싶지 않은 나를 들키고 싶지 않은 나를 들키고 싶지 않은 나를 그들이 가장 감정이 드러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갑자기 딱 자기 생각 얘기를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이 가사 내용이 들렸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한 번만 해주시고 그럴 땐 웃음이란 망돌 쓰곤 해 들키고 싶지 않은 나를 쓰곤 해 들키고 싶지 않은 나를 너무 좋은데요? 오 이런 느낌으로 맞아 이런 느낌이야 느낌 괜찮은가요? 너무 좋아요 저 너무 좋아요 아 진짜요? 제가 너무 걱정하고 있는데 죄송해요 이거 다른 나라 하면 이렇게 안 나올 것 같아 아 진짜요? 네 좋아요 좋아요 목소리 너무 좋은데요? 괜찮아요 이제? 네 네 좋고요 나는 여기 있어 그게 되게 박자가 확고해야돼요 그게 소리쳐 매일 때야 이렇게 그게 소리쳐 매일 때야 네네네네네 그거 되게 좋아요 그게 소리쳐 매일 때야 온 세상에 너를 벗겨도 나는 여기 있어 이건데 좋아요 이거 메인이라고요 그렇게 해서 네 You know what's awesome? Being able to sing this song What a feeling Oh Oh, 네 너무 잘 불렀죠? 괜찮은가요?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오후 5분 씹니다 물 타러 와야지 너무 이해가 너무 잘 돼서 아 그래요? 컴온 now 프로페셔널스 out here baby We are the best out here We got quite the team 아니 너무 제가 말하는 걸 살짝딱째 짓어서 We got the team baby We got the team 그냥 들은대로 해보니까 이렇게 진짜 되니까 신기해가지고 안에서 계속 놀래서 더웠어요 아 정말? 진짜로 네 놀래가지고 계속 더웠어요 그래서 아 진짜? 이랬어요 이거 어려운 노랜데 와 그래서 방 안에서 불 꺼놓고 딱 커텐만 이렇게 살짝 흘러놓고 진짜 약간 영화 찍듯이 이렇게 했어요 이대로 세상에 핵떨어진 그 소녀 생겼면서 그래가지고 아 진짜 될까? 될까 했는데 아 다행이다 오늘 느낌 너무 좋았어요 진짜 감사합니다 어 뭐 아니에요 Ea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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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et you The power has a w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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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e on man I expect 앙은 악몽 악몽 앙 앙몽에 시달려 난 가끔 그러다 느껴지는 너의 손길에 너구나 나의 작은 영웅 지금 이런 느낌 되게 좋아요 아까 앞이랑 다르게 노래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캐릭터 나와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다 느껴지는 너의 손길에 너구나 나의 작은 영웅 다시 잠들 때까지 지켜줘야 해 오 좋습니다 이제 하나씩 들어볼게요 전장갓 이게 지우지 두 개라 좀 어렵잖아요 이 전장이라는 단어가 사실 가사에서 나오기 좀 힘든 특이한 단어잖아요 전 그래서 이건 좀 들렸으면 좋겠거든요 더블링에선 이 전장을 조금만 표현해 주시면 좋습니다 전장 같은 이 도시에서 생처만 남은 우린 이제 서로를 너무 좋아요 전장 전장 같은 이 도시에서 생처만 남은 우린 이제 서로를 너를... 근데 저도 좀 끝에를 찍는 느낌 네 어느 정도 그런 느낌이다 정도만 네! 가볼게요! 네! 내가 더 웃는 게 더 웃는 것 같아요 디렉터가 나오고 목표를 찍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없다고요 그냥 이렇게 웃는 것 같아요 아이고 이거예요 오오! 저희 일단 끝나서 한번 머리 세울게요 네! 와... 좋은데 그니까 너무 좋은데 네, 너 그거 했잖아 네, 너 그거 했잖아 너 그거 했잖아 그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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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만 여깄어 오우 좋아요 여기 좋다고 되는 건가?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고기 오 완벽해요 다음 들려 드릴게요 와 좋아요. 하나 더요. 오 너무 좋은데요? 다 했는데요? 좋은 거 같아요. 남아도 될 거 같아요. 감사합니다. 와 녹음이 끝났습니다. 와 이 하울을 처음 받았을 때 제가 이걸 내가 잘 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너무 돼서 그 받은 그 순간부터 계속 마음을 좀 이렇게 졸였었거든요. 녹음 전에는 정말 걱정백, 걱정백 안심이 0이었는데 들어보고 실제로 모니터링을 해보면서 오 이런 스타일 은근 좋은데? 불러보니까 안 어울린다 이건 없는 것 같은데? 뭔가 어울리지 않을까 봐 걱정했던 게 없어져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가사를 보면서 뭔가 감정이입이 되더라고요. 그 소녀가 저인 것 같고 실제로 제가 항상 고민했던 그런 부분들이 다 가사로 녹여서 부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예정을 갖고 카피를 해서 제목에 하울에 하트를 붙여놨어요. 이대로 우리 꼬띠들한테 들려주고 싶어요. 너무 너무 기대했으면 좋겠고 녹음이 끝나서 저는 너무 후련합니다. 컨셉 걱정이 아무래도 좀 힘이 많이 쏟아부었던 것 같아요, 걱정을. 왜냐하면 제가 제일 잘할 수 있는 컨셉과 또 다른 뭔가 방향성인 것 같아서 내가 이것까지 잘할 수 있을까? 무게감을 좀 걱정했던 것 같고 주고 싶은 메시지를 제가 전달력 있게 되게 잘 풀어낼 수 있을까를 제일 걱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곡을 이렇게 연구하고 공부하면서 제일 어려웠고 노래를 부르면서도 기교나 이런 거에서 너무 과해 보이지도 않고 그렇다고 감정이 없어 보이지 않게 하려는 그런 디테일 연구가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처음부터 끝까지의 그런 밸런스 조절을 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감정선 유지 때문에 3분이 되게 길게 느껴지는 그런 곡이었던 것 같아서 연습할 땐 힘들었지만 녹음을 하면서 모니터링을 해보니까 되게 좋았다.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첫 소절 부를 때 이 부분을 최대한 가사를 안 보고 외워와서 감정입을 해서 부르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대로 되게 잘한 것 같다. 느낌이 들어서 저를 좀 칭찬해주고 싶었습니다. 우리 꼬띠들도 본인이 잘한 일이 있으면 칭찬을 해주고 좀 이렇게 쓰담쓰담 해줄 수 있길 바래요. 하여튼 이 노래처럼 본인이 본인을 일으킬 줄 아는 꽃띠와 제가 되길 바라는 마음이 담긴 하울입니다. 모든 곡에 마음을 담아서 준비할 테니까 많이 기대해주세요. 화이팅! 화이팅! 안녕! 잘하는.. 안녕! Can do anything and everything... Just again... Just because she's all... bright- brightful, cheerful, the personification of ENF penis, again she can do it all alright see ya